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경하신 그 이름을 찬성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며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두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낙은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편지를 하는 자와 받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를 쓴 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받는 자들은 또 누구냐.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와 어떤 연관관계를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의 의미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편지를 하는 자와 편지를 받는 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어떻게 명시되어져 있는가. 첫째 편지를 한 자는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어떤 자이길래 이와 같은 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냈는가. 우리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먼저 베드로는 안드레의 형제이고 그의 원래 본 잡은 어부였습니다. 자기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이죠. 그 이름은 원래가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습니다. 너는 개바라. 이 개바라는 뜻이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게 돼서 그의 이름이 베드로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왜 그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집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 16절에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크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자예요. 주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고백으로 인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 뒤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이 베드로를 살펴보면 베드로는 12사도 중에 리더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가까이 했냐면 성전세를 내라고 할 때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같이 붙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제일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그 성전세를 낼 돈 한 세 개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을 마태복음 17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옆에 붙어있어서 자기가 낚시를 해가지고 올라올 때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돈을 그 물고기 입에서부터 건져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입니다.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인이라 고백한 사람이고 또한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봤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의 물가로 건너오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오 이게 무슨 귀신인가 했을 때 아주 담대하게 그 것을 경험하고 싶었고 아주 도전적이고 성질도 급하고 아주 열성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형제들이 죄를 지었으면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하니까 내가 이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어느 정도 형제를 용서해주고 어떤 관용을 베풀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곱 번씩 일흔번이라도 하라.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는 말씀을 질문을 하고 받아서 머리로 지식으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발을 씻겨줬을 때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씻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냐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쥐어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었어서 그는 그만큼 사모했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되기를 너무 원했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고 누구보다 그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너를 밀까부르듯 까분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는 어느 정도 열정적이었어요. 그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가로듀다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는 자기가 찾던 칼을 말고의 길을 잘라낼 정도로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의리의 사나이였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잡혀가던 그날 밤에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했으니까 절대로 자기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도대체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옛날에 복음 들고 골고다 언덕이라도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찬성을 너무 신나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게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절대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들이지 않을 열정과 열심과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 앞에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환란과 고통의 순간이 왔을 때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며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 베드로는 왜 이와 같은 편지를 썼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나 자기 자신이 어떠했는지를 알았던 자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가장 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라고 믿었고 정말 예수님에서 목숨도 내어놓을 것 같은 열성분자였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그는 핍박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인을 세 번이나 했던 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느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서 이제 내가 다시 고기를 잡으러 업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스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예수님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가페스메 너는 나를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필레세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나는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죽기까지 끝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경험한 그의 믿음은 그냥 친구의 사랑 그거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의 대답은 필레세였어요.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질문합니다. 아가페스메 하지만 베드로는 역시 필레세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도 필레오메 네가 나를 사랑하되 그래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역시 필레세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죽음이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나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구원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십자가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내어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베드로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회의와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낙심과 상처를 그 모닥불에서 세 번 다시 질문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할 때마다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부족한데도 주님은 나에게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슨 말씀을 받아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한 것이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그 이전에는 그의 열정과 그의 열심과 그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 난 후에는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빗밭과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이 되었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그가 나아가서 주의 큰일을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듣고 결국은 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까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회개하고 죄삼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한 것이 베드로였어요. 하루에 3천명, 5천명씩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가 편지를 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이와 같이 디아스포라 되어졌던 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가 외쳤다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되어진 디아스포라들입니다.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는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독이야,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독이야,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하는 그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1년에 3차례 모여듭니다.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도 그들이 그때를 따라서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것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10일이 지나서 모였어요. 그들이 그때에 모였을 때 그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여기에 기록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독이야, 아시아, 비두기아에 흩어져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이스람들 그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 이스람들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생각합니까? 왜 흩어져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바로 섬기지 않냐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 흩어버렸어요. 곳곳으로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흩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결국은 그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네들이 살아야 할 땅 자기의 나라는 바로 그 가난한 땅에 이루어진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이 나그네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그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걸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룸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이 나그네와 같은 자들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정력을 가진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죄로 인정하는 가운데 놓여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흩어져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왜 나그네와 같이 되었느냐.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뜨내기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바로 육체의 정력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가 되어진 겁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을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옵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와 같이 살았어요. 그는 가난한 땅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가난한 땅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나그네와 같이 살았어요. 또 이 흩어져 나그네가 된 그들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소식을 듣고 계시죠. 그들은 바로 나그네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온전히 독립이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워졌으니 이제 그리로 우리가 돌아가서 다시 제3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이것이 그들의 모든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제3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성전을 세워야 하니까 이것을 육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과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니까 육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서 세워질 참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 성전 그 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로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있고 이것은 하늘나라에 세워지는 성전이에요. 이 하늘나라에 세워지는 성전이 지금 어디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그네 삶을 산 것처럼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도 나그네처럼 살면서 1년에 세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실상은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참 것과 거짓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사는 삶에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이냐면 저 본향을 찾는 자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11에서 1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증언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은 정말 내가 나그네여 나의 참본향은 바로 저 하늘나라인 것을 증거하면서 살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항상 어디에 살든지 나의 본향은 저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가야 할 내 본향 내가 세워야 할 그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바로 하늘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전이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사는 이 삶은 나그네 삶이오. 외국인의 삶이오. 외국인의 삶이오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은 생각과 그와 같은 마음으로 또 내 입술이 그와 같이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베드로는 자기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가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요?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에클레이시아라 그래요. 모이는 물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예수님이 그 디아스포라를 만들어낸 그 사람들이 왜 디아스포라가 됐는가를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사에서 44장 11절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을 흩으셨어요. 어떻게 되어서 흩어졌느냐 이사에서 44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그들이 많은 민족 중에 흩어졌고 그들이 잡혀먹힐 양처럼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로 살면 우리는 잡아먹힐 양처럼 많은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에스게에서 6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 에스게에서 6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날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흩어지고 그와 같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은 남긴 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 이 남은 자가 있는데 이 남은 자들을 왜 남겨두셨냐면 그들이 바로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떠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떠한 폐망 가운데 놓였고 어떠한 재앙 가운데 놓였고 어떠한 고통 가운데 놓였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그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는 여호와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여호와이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호와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이라는 걸 경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의 구원주라고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고통과 괴로움과 도무지 소망이 없는 이 흑암의 속에서 여호와의 빛을 맛보고 그 구원을 맛본 자만이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죽음 앞에 놓일 때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핏박이 올 때 예수님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인 걸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면서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지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내 것이 안 되면 핏박이 올 때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다 부인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잘 믿는 거 여러분 핏박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핏박하는 자가 칼을 들이대고 예수를 믿겠느냐 할 때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확신과 그 구원을 날마다 맛보면서 경험한 자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걸 내 안에 확실하고 또 말로 하고 그래서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말한 자가 아니면 결단코 누구도 이 핏박을 이겨낼 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핏박에서 실패한 자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여기에 들어온 자만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데나 끌고 가고 팔을 벌리게 하고 띠를 띠를서 묶어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디아스포라 시킨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치 믿지 아니하는 나들이 더 잘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게 하는 것 교회는 찌그러지고 무너지는 것 같고 모두가 실패하는 것 같고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아니하는 이 상황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여러분한테 주는 반드시 약속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걸 보고자 하심 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그걸 보고자 하심 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있어야 할 그 핍박을 그 몸으로 다 담당하셨습니다. 다 담당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한 말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찾아서 봉독하시겠어요.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52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5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오 그 해의 대제사장임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 이러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의 죄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오 민족이 망하지 않냐고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신 것을 예루살렘에만 만약에 있었다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2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흩어지는 것 교회는 그래서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미국에 와서 살고 한국 사람들이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이방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흩어진 것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 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에요 그는 유대인의 사도입니다 하지만 유대인 중에 사도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바울은 이방인에게 그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내 귀에 복음이 들리게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이 복음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어요 바로 흩어져서 낙은해제 된 자들 또 그 다음에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었고 두 번째 순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었고 세 번째 그런 자들의 은혜와 평강이 있도록 하는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룩함을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자요 그의 의로 사는 자죠 그 다음에 순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은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주의 말씀 앞에 순정하는 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니까 그리고 피 뿌림을 항상 받아서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진 사람 이런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베드로가 왜 편지를 썼느냐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베드로는 왜 편지를 썼을까요 이렇게 흩어진 자 교회에게 흩어진 성도들에게 왜 편지를 썼을까요 이가 편지를 쓴 곳은 어디였냐 하면 베드로 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테카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바로 이 바벨론에서 베드로 전서 이 편지를 썼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가 편지를 썼느냐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기에 그때 베드로 전서를 쓴 시절은 AD 64년 경기예요 그때 바벨론에 베드로가 간 것은 그곳에 있는 교회에 가서 쓰게 되었는데 그것을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세상에 다른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이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 나타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핏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다른 복음이 있고 그 땅에 핏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핏박의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을 경험했어요 그 핏박 앞에 자기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견고한 믿음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는 편지를 쓰면서 바로 예수 크리스토가 누구시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를 말해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핏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말라고 쓴 것이 그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그냥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구나 베드로 후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읽게 하고 있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핏박을 받을 때에 그 핏박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크리스토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나그네와 같은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점이 항상 저 본향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 거룩함으로 날마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핏불임을 받아서 거룩함을 날마다 입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자가 아니면 결단과 이 핏박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말씀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어느 정도 있을지어다라고 그랬어요 더욱 많을지어다 아무리 핏박이 있고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을지어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내 안에 핏박이 있고 내 삶에 핏박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없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편안하다 편안하다는 이 때에 아니 지금은 조금 전쟁의 위험도 있다라고 하는 아슬아슬한 그런 소식도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진정 예수 믿으면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지를 못하고 있는데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핏박과 고난의 순간에 과연 은혜와 평강이 있겠습니까 조금만 내가 먹을 양식만 없어도 조금만 문제가 생겨서 어떤 돈을 잃어버려도 조금만 어떤 자식의 문제만 생겨도 조금만 부부간의 어떤 다툼만 있어도 은혜와 평강은 어디 가는지 없어지는데 사도바울은 뭐라고 자기의 그 평강을 얘기합니다 우격사함을 쌓여도 사방으로 우격사함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가 참으로 그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정말 칼이 내 앞에 와서 나를 이 순간 죽인다고 할지라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진정한 순교의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와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다 지식으로 눈으로 경험하고 그 정말 몸으로 경험했어도 예수를 부인한 사도 베드로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는 편지를 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잘 건면해서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한 겁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다른 복음이 있고 그래서 그 다른 복음 때문에 속아 넘어갈 수도 있고 복음으로 인한 핍박이 있으니까 이 핍박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계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는 결단코 핍박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할 환란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징조가 보이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학교 안에서 복음 전하면 경고 먹습니다 길에서 전도하면 잡혀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은 십자가만을 증거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핍박 속에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면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국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가 받은 고난에 나도 함께 동참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 고난이 내게 올 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 고난을 동참하겠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오늘 내게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 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았다면 그 구원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떠한 구원인지 다시 한번 말하면서 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다면 너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쳐나길 원한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핍박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라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핍박이 겸하여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이 핍박과 환란은 극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자가 되어주기를 주님은 원하시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대살로니카 전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 대살로니카 전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던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더욱을 채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의 편지는 바로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핏밭 가운데서도 힘을 내라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라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잠을 자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늘 말씀이 내 생각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순정하고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순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피뿌림을 얻는 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건 이 핏밭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해하지만 핏밭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골로세서 3장 15절에서 17절 골로세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할 때에 평강이 우리 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으로 한 몸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평강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많이 나에게 평강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생명으로 사니까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지배해야 내가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니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한 것은 너희가 바로 이 구원을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정하며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라 살고 그리고 그 피뿌림을 날마다 얻어서 주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어야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경험한 베드로는 그 피빡을 당하는 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피빡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안 돼요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은혜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안 돼요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내가 누리냐 그 평강을 어떻게 해야 누리냐 죽지 않고는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죽지 않고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게 하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도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와야 그래야 은혜를 알고 그래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정욕의 사람이 죽습니다 이 세상은 정욕의 사람으로 여전히 살면서 종교생활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마치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생활을 하면 구원을 받을 것 같이 가리켜요 그런데 성경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오직 예수 십자가 십자가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생명을 받은 것이라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너희는 나그네같이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는 오직 그 말씀 앞에 순정하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함을 잇고 그럴 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기를 바란다는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는 바로 오늘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받은 나그네가 되어져 있습니까 항상 저 본양을 향해서 나는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는 자입니까 약속을 붙잡고 그 어떤 순간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십자가 복음에 아무것도 없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사는데 그렇게 살기도 힘든데 근데 거기에 겸해서 또 핍박까지 받으니 모두가 원하지 않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핍박이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우리가 받을 영광을 아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어떤 핍박이 어떤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냐는 믿음을 준비하는 시점이 되시기를 예수를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이 편지를 받는 자입니다 또한 내가 이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도 또 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내 열심 내 노력 내 열정 이것이 나를 핍박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장할 때 온전히 나는 죽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고 썩지 아니라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와 가지 나는 정말 날마다 그 말씀만 순종하는 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피뿌림으로 거룩함을 얻는 삶을 사는 사람 어떤 순간에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